자 고의 2018년 9월 32번 빈칸 갑니다 요거는 다른 빈칸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빈칸 먼저 요것도 읽고 해석하게 관찰은 드러냈다 뭐를? 즉 관찰해 보니까 that 이하가 드러났는데 요게 주요 원인이었대 주요 원인이었는데 요거 앞을 읽어 볼게 왜? 이게 원인이었고 결과가 뭐 있는지 안 나오니까 뭐 어쨌든 이건 원인 찾는 문제인데 결과가 뭐 있는지 한번 볼게 뭐게 기냐 이거 새로 고용된 인디안과 파키스탄이 어시스턴트는 직원 식당에 있는 요기에 있는 종종 인식되었어 뭐로? 무례하거나 언코퍼리티브 무례한 걸로 인식되었어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슈퍼바이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반면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위미는 불평해서 뭐해? 차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아 놔봐 문제가 나잖아 결과가 뭐야? 그들이 무례하다고 인식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실제로 무례했을까? 그러냐 안 나오겠지 너무 단순하잖아 무례하게 하니까 무례하다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관찰은 드러냈다 관찰해 보니까 뭔가가 밝혀지고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성격이 무례하니까 무례해 보인다? 이건 아니잖아 그치? 뭐 때문에 그랬냐? 이게 주요 원인인 게 밝혀졌는데 그 스태프가 고기를 주문했을 때 캐페스탄이 어시스턴트가 그들에게 묵기로 되어 있어서 물어해서 뭐를? 그들이 약간의 그래비를 해부할 것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 대신에 그래비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라이징 인토네이션으로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무례하다고 인식되었지 무례하다고 인식되었지 자 근데 원인이 뭐냐 당연히 아시아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이게 원인이 되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비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얘는 폴링 인토네이션으로 이걸 했어 근데 그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묻는 방식이었어 질문하는 것에 흔한 방식이었어 그런데 이것은 무례한 것처럼 보였어 뭐가 무례한 것처럼 보였어? 무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 뭐가? 그래비라고 라이징 인토네이션 하는 것 대신에 이거 대신에 폴링 인토네이션 하는 게 자 똑같은 게 있고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건 뭐야? 그래비라고 묻긴 했어 묻긴 했는데 차이가 뭐였어? 얘는 라이징 인토네이션을 했고 이거 하는 거 대신에 낮춰서 얘기했어 인토네이션을 그래서 이거가 무례해 보였어 이거잖아 원인이 뭐야 원인이 인토네이션을 라이징 하지 않고 그냥 낮춰서 한 거 끝 너무 단순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 뭐냐면 억양이잖아 억양 니가 이거 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치? 이따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건데 이따 뭐 먹을 거예요? 이건 뭐 시비 거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야 인토네이션 억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낮춰서 있다 왜? 그게 흔한 방식이어서 그들의 너무 단순하지? 1번부터 5번까지 당연히 인토네이션 요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같으면 억양이나 액센트 같은 거 인토네이션 대신에 그냥 액센트가 쓰여도 되긴 하는데 그게 안 나와 그치? 뭐 음식 선어도 나오고 뭐 도덕표준 나오고 재밌지? 그래서 5번 끝 그치иса